한글자막 by 한효정 반지 낀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며 이것은 얼마예요? 물건 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지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보니 반지가 참으로 멋있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맞받아치기로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빨을 드러내 보이면서 500원이요? 이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것으로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금리빨로 자기를 과시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건강을 지식을 또 자녀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고 평범함 보다는 특별함이 좋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원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어찌 보면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 우리는 일생 수고하며 피곤한 인생을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져온 소년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위를 내준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사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주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는 성경에 그 이름만 기록되었을 뿐 그가 한 말이라든가 그의 행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도 일찍 끝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성경에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야구보는 영어로 제임스인데 제임스라는 이름은 지금 미국인 100명 중에 3.3명 즉 484만 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야구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또 다른 야구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죠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입니다 이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는 사도 요한과 형제 관계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특별 그룹에 석한 제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구보는 알페우의 아들 야구보입니다 그의 별명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있었으니 성경은 그를 작은 야구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우로 이 작다라는 단어는 미크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little,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키가 작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는 키와 체구가 작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다라는 단어는 그가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구보라는 별명이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성경은 그를 큰 야구보 혹은 많은 야구보 늙은 야구보라고 묘사했겠죠 하지만 그의 별명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그의 별명이 그의 영향력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유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가정은 대제사장도 아는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싸그룹에 속한 자였습니다 야구보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작은 야구보, 미크로스 야구보라 엘컬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작은 야구보는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요세라는 형제가 있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야구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실이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기 위해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작은 야구보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알페오 네,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작은 야구보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형제의 관계였을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은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던 것처럼 야구보와 요한이 형제였던 것처럼 마태와 야구보도 형제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만약 그 추측이 맞다면 이 집안은 굉장한 집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열심당인 시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심당은 마치 우리나라 독립투사들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올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 나란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과격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친 로마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문서들을 읽어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도 시몬과 같이 열심당원준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누구입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친 로마주의자입니다 작은 야구보는 반 로마주의자 마태는 친 로마주의자 만약 이 둘이 형제 사이가 맞다면 한 집안 안에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 안에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함께 살고 있다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만약 이 둘이 형제가 아니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는 그룹 안에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념을 뛰어넘어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했던 열심 당원들은 주님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고 돈을 위해 나라를 등지고 로마를 따랐던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족보나 출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족보가 중요했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출신이나 그들의 배경이 중요했다면 그건 역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은 그들이 진정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업적을 행했는지 마지막 나라에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았던 자들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주님의 도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오순절 사건 몇 년 이후를 기점으로 성경 이야기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로 사용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구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유명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책이 올라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의 재능이 드러나고 성과를 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사실 아무 만족도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보람도 없고 사람들이 도무지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데도 충성스럽고 신실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만족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쁨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그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것은 사랑이 주는 감격을 알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 일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손해가 나도 즐거운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작은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그의 생애가 기록되거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거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닙니다 가련 유다처럼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중요한 직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이라든지 그의 행적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충성스럽게 주님 가시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친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직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글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의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주님만이 만족이고 주님만이 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상급은 주님이십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만족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알표의 아들 야고보는 자기가 유명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표적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그 관계를 굳세게 붙잡았습니다 야고보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게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드라마 같은 스펙타클한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그 나라가 잘 됩니다 슈퍼스타가 많으면 전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들어가나 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칭찬을 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조용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초 속에 있게 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 못지않게 이 작은 야고보 이 숨겨진 이름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뒷전이고 그저 내가 드러나고 유명해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사랑했고 성실했습니다 야고보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우리가 부어러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가 되시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십시오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가치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와 요한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야구보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책임과 맡은 바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처소는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과 역할은 다르지만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속에 위대한 무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금신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높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